네 저희 3프로 TV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LG유플러스 953번 트시면 지금 저희가 4K로 지금 방송을 송출해드리고 있는데 4K 화면을 아주 크게 4K는 뭐예요? 4K가 뭐예요? 아니 왜 화질이 4K 모르세요? 아니 뭐 말만 들었지 뭐 아 화질이 좋은 거요 좋은 거? HD도 있고 HD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High Definition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4K 아 4K야? 아 HD보다 좋은 거구나 울트라 울트라 UHD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휴 우리 어르신 하여튼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게 너무 선명한 건 별로 안 좋아 여기 잡티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 그 잡티 보시려면 LG유플러스 953번으로 보시죠 큰 화면 자 그러면 저희 또 큰 분 모시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좀 감정 좀 실어서 말씀해 로봇처럼 두 단어는 좀 써 아니 저 두어절은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정이 없으셔 말투로만 보면 나보다 훨씬 선배 같아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마켓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0.7% 상승했는데 다음은 법으로 마감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제 빅테크 위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는 물가 상승이 곧 둔화될 것이다 또는 배합관에서 물가 안정에 개입할 것이다 이 뉴스가 이제 후재로 어제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위 종업 주수가 약간 올랐는데요 어제 중국의 9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비 28.1%로 시장 예상치와 그리고 지난 8월보다 더 증가된 그런 수치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위 종업 지수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0.7% 상승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유가는 80달러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원화가 1200원을 돌파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11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54%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좀 빠졌군요 약간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FNC 의사록 발표됐는데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 한다라는 내용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9월 CPI 발표가 됐는데 예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호재가 있거나 악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지만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지표에서 환율과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상태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봐서는 좀 아직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 상승해서 2944포인트였고요 이번에 최저점이 290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반등을 한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1.42% 상승해서 95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5,3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군들이 2,700억 매도 기관들이 7,700억 매수하면서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어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미니선물 연계한 거래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한 300억 정도 매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제 약 78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팔지만 안 해도 다행이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연기금이 팔지만 안 해도 시장은 괜찮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폭 매수로 어제부터 전환되었다 그저께부터 전환되었다 어제 이창훈 단장님 모셨는데 그런 얘기 하긴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더 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수로 봐서는 지난 3월에도 그랬거든요 3월에 삼촌법에서 내려갔을 때 연기금이 더 팔지 않고 소폭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단기 저점이라고 했는데 어제 오르긴 오르대 비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2700억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여전히 366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 이후에 자동차나 다른 쪽은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기관은 샀습니다 어제 1870억 이쯤에서 저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2900억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2144억 매수 기관이 702억 매수였는데요 외국인들의 2144억 매수 이 부분을 좀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코스닥 거래가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 매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받아서 일정 부분 올라오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강세 섹터는 자동차가 제일 강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는 LNF 이런 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와중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조금 주춤했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바도채칩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올해 9천만 대에서 약 천만 대 정도 줄일 것이다 이 논서가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5%씩 빠질 재료인가 저는 의구심을 좀 갖는데 여하튼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에 심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전체 9천만 대에서 천만 대 준 것이 이익단에서 얼마나 줄겠어요 그렇게 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 섹터를 보면 이번 3분기 자동차 쪽 섹터는 실적이 안 좋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반도체 칩 부족으로 해서 자동차 쪽이 생산이 안 된다 올해 신차를 오늘 아침 뉴스도 그런 게 있어요 내년으로 연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것을 이미 자동차의 주식들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섹터 및 테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섹터는 기계 운송장비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철강음속 증권건설 이쪽이 강세였고 약세는 보험과 제약 섹터가 약세였는데 어제 강세 섹터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철강이 강세였는데 포스강판, 동국재강, KG, 동부제초, 고루재강 그 외에 중소형 철강 중도가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이거는 포스코하고 포스코 강판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어요 포스코 거의 사상체대인데 그래서 막상 실적을 보니까 철강 쪽이 실적이 좋구나 그래서 철강 업종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이들은 좀 조종을 보였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 쪽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요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다원시스, 일진파업, 한정 KPS 이런 게 올랐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소형 원전과 전기차에 41조 투자한다를 발표가 있었어요 소형 원전, 모줄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우리나라의 국감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소형 모줄 원전이 승인이 되면 투자원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새로운 돌파구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에너지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얘기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제 전력 설비나 원자력 발전 관련 전무들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스코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첫 번째로 사상 처음으로 3조 넘어왔어요 그래서 1조 넘어가는 것도 잘했다고 막 그랬는데 3조 넘어왔는데 진짜 빅 서프라이즈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시장에 컨셉이 있었는데 컨셉보다 좀 높으면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 컨셉보다 워낙에 크게 상승을 해서 어제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을 이끌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북이 매출도 20조 자동차 섹터도 어제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쪽과 자율주행 관련 전문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는 워낙에 계속 강합니다 반도체 소재 쪽하고 2차전지 소재 쪽은 계속 강합니다 나노신소재, LNF, 대주전자재료, 첨보, 코스마신소재 이런 전체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 시총 상의를 보면 현대차, 기아, 엘지와, 현대모비스, 카카오, 두산중공업, 만도, 후성, 크래프톤 이렇게 좀 보면요 거의 대부분 2차전지와 자동차 쪽에서 지금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식자가 총의 상의 종목이 아닌 것 중에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거래소 중에서는 하나솔루션과 호텔실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공지제미캠, CIS, 위지웍스튜디오, 삼강, M&T, 코미코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우상향하면서 지금 시장이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차트가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는 것만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연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은 지금 현대차와 크래프톤 이렇게 좀 보이시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난주부터 대형 조직에서는 가장 돋보이더군요 지금 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소위 우리 양매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 이슈라 전망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 요인이 있는데 사실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결과는 모르지만 그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금융투자에서는 만기일날 매도 쪽에 좀 섰어요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외국인들이 비차이 프로그램에서 받아내면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 금융투자 거를 외국인이 비차익 매수로 받는다 금융투자는 차익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수로 받으면 차익 매도라는 건 다시 사야 되는 거고 비차익 매수라는 건 안 팔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던지는 걸 외국인들이 받는 거죠 그런 모양이 나오면 이후에 시장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매도가 만약에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러면 시장이 오늘 좀 반등하다가 약간 또 재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마지막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예측하면서 거래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동심 파생산품 만기일 때는 그것을 예측하면서 거래하지 마시고요 이는 그대로 그들의 흐름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던 요인들 그 요인들이 사실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유가의 급등 즉 물가 그리고 국채 순율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 부분 워낙 약사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 쪽으로 변화가 됐었냐 이걸 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국의 헝다 그룹 문제 그리고 테이퍼링 문제 그리고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종료가 시간이 흘러가면 부채 한도는 거의 종료된 거고요 이제 종료가 거의 되는 거예요 부채 한도는 12월 3일까지니까 12월 3일까지 정치적 합의를 하지 않겠냐 이것도 시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규제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11월에 언제인지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6중 전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정적으로 연임이 확정이 되면 정책이 좀 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지금 시장에 하는 것 같고요 빨리 좀 그냥 임기 연장하든지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 때문에 규제들이 나오고 구조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나라에 쓰고 있어요 중국에 갈 수가 있어야지 아니면 지금 가기도 싫어 그리고 테이퍼링은 11월 3일 날 FMC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씩 해서 8개월 하면 150달러 8개월 하면 120억 달러죠 6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의 홍다군 그룹은 지금 구조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부분 디폭트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읽어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중률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시장이 이걸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되면 그 종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면 이 지표들은 반대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서면서 100달러 넘어선다 이러면서 계속 유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국제중률도 1.6% 위로 급등을 했고 환율도 1200원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3월에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중률이 1.7% 있다 1.6% 오니까 안정화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환율도 1200원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NDF 환율이 1187원으로 끝났는데 이게 1180원 1170원 이 정도에 있으면 안정화됐다고 표현을 하면서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또는 어떤 종목을 여기서 내가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심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지금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러시스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지표들이 올랐고 시장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 지표들이 올랐던 것이 약간만이라도 안정화되면 시장은 여기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국면에 지금 약간 들어가 있다 시황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시황도 여러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 좀 실적이 있는데 낙폭이 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로 강하게 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히 하려면 반등의 힘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에서 거래량이 다소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가 반등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들이 지금 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사는 종목 또는 섹터 위주로 당분간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섹터도 기관들이 사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섹터가 어떤지 기관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인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량을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어제든 혹은 9월 달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 딱 절대량 정해놓고 여기 넘어가면 거래량 오케이 터졌어 이렇게 하면 돼요 최근 들어서 차트 하나만 볼까요? 최근 들어서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거래량이고 밑에 있는 건 거래대금이에요 사실 거래대금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보면 평균적인 거래량이 있어요 위에 보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을 보면은 위에 있는 이쪽의 거래량보다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죠 즉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높은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래량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거래대금도 똑같아요 거래대금도 보면은 중간에 제가 한 이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세로선으로 가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났죠 평균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던진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시장은 좋지 않은 거고요 거래량은 적은데 거래대금이 많은 건 그럴 수도 있죠 그날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판 거예요? 아니면 비싼 걸 사고 판 거예요? 거래대금이 많이 나는 건 비싼 걸 사고 판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거는 질문이 약간 묘하다 왜요? 많이 사고 판다니까 비싼 거지 아니죠 왜냐하면 거래량은 적은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크다면 같은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것도 거래량이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은데 거래대금도 많은 거죠 왜 이걸 거래량과 이걸 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에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천 원짜리 이런 게 1억 주식 거래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대금은 작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는 즉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크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도 그렇지만 고가주죠 고가주 이론적으로 맞으려면 지금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에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거래량이 평균적인 거래량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래량보다 좀 센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이게 저가 매수가 정말 강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박병찬 부장님도 경험하셨을 텐데 IMF 때 있잖아요 거래량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은 완전히 박살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종목 정리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막 몇억 주씩 거래되거든 그런데 거래되고는 완전히 쪼그라들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에 잠깐 대답을 하나 더 드리면요 삼성전자를 차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아까 우리 정 프로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여기 더 크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제가 십자형이 나왔고요 그 전날의 은봉인데 이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한 2개월보다 거래량이 컸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빠졌기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 없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터닝하면서 강하게 가려면 이때 거래량이 생겼다는 것은 매도자도 있지만 매수자도 있는 거거든요 이날 산 사람은 지금 현재 물려 있잖아요 이걸 우리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날 산 사람들은 올라오면 파울을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십자형이 나왔는데 만일 이거보다 큰 이 정도의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면서 십자형이 나타났다 그럼 단기 저점으로 판단합니다 기초 본래는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량을 체크한다는 것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종목들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져올까 하는데요 어제 메타버스 ETF 4종이 신규 상장했습니다 4개 자산운용사에서 있었고요 거기 편입 종목들을 보면 텍스트는 어제 약간 하락을 했는데 자이언스텝, 위지역 스튜디오 거기에 하이버, 엘지노텍,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크래프톤, 제이컨토리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요 엘지노텍이나 몇 개 종목은 애플 관련해서 조금 약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로 ETF가 상장하게 되면 여기에 작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돈은 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되고요 전에 우리가 한동안 공모펀드가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죠 중국 이사이트 펀드, 미래스 펀드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참 그러다 공모펀드가 시들해지면서 그다음에 공모펀드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유행했잖아요 사모펀드가 한참 유행하다가 사모펀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사모펀드 요즘에 시들해졌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꽤 오랜 동안 ETF가 주름잡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계획 중입니다마는 다음 달부터 ETF만 움직임을 따로 발췌해서 잘 설명해 주는 코너를 만들려고 그러죠 아침에요? 저녁에 저녁에 좋습니다 제가 계획했지만 정프로가 해야 될 거예요 저녁에니까 ETF는 진짜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을 쭉 얘기하면서 ETF는 진짜 아주 지역적인 걸로 다루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ETF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저는 꼭 ETF를 거쳐서 알 주식이라고 하나 개별 주식으로 가라 개별 주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ETF에 대한 이해와 ETF도 시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급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새로 편성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잘 섭외하고 있어요 ETF는 ETF 자체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ETF가 또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지 이걸 또 잘 봐야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신규 ETF가 출시하면 그게 얼만큼 모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분의 해설을 들으면 굉장히 크리어하게 보인다고 물론 이제 박병찬 부장님이 이제 하면서 또 설명을 해 줘서 좋은데 그래서 ETF 그날 그날의 ETF의 특이한 거 시황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해설해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ETF 특히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ETF가 오늘 그렇죠? 오늘 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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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장을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내 건 안 들어가 있네 아 여기 뭐 있어 거기에 아 씨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 역시 난 ETF에 편입된 종목들은 대체로 잘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지? 우린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